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 영상이 유통되기 전에 차단하거나 가려내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 뉴스 영상에서 뽑아낸 10초 분량의 음성, AI 기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표정과 목소리가 거의 똑같은 가상 인간이 등장했습니다. 이만큼 정교하진 않지만 스마트폰 앱으로도 얼굴 바꾸기 영상은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계속 지적되자 한편에서는 AI로 생성된 영상을 AI가 가려내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 중이라 자신을 소개하는 러시아 여성 나타샤. 이 영상을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에 입력하자 가짜라고 나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본뜬 거였습니다. AI로 생성된 영상 특유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학습한 AI가 진위를 가려낸 겁니다. 인간이 내린 선택 때문에 안전한 발전을 위해 규칙을 만드는 것 역시 기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인간의 몫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